다녀왔습니다. 아, 그래. 인쇄소에 뭐 문제는 없지? 예. 아, 수고했어. 자네가 말한 미쓰리? 어, 아, 미쓰리. 이리 와, 인사하지. 아, 네. 저, 이효남이라고 합니다. 집안에 딸이 많은 모양이고. 이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? 예. 아, 나 소준표요. 전화 통화한 적은 있죠? 네. 아, 그래도 우리 미쓰리 이름은 양반이야. 붓두리도 있고, 끝순이도 있고, 그만히도 있고. 어, 그렇지 않나? 글쎄, 뭐 그 일은 빠를수록 좋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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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양사님, 전화 왔어요. 네. 네, 강 성장입니다. 너 정말 1억이니? 누구? 정말이니? 난 또 누구라고. 왜? 난 전화하면 안 돼? 실망하는 눈치네. 왜? 나 지금 바빠. 누구나 안 바쁜 줄 아니? 나 지금 신분을 갔다 오는 길에 공중전화해서 전화하는 거야. 미정원에선 눈치 보여 못하고? 누가 그렇대? 내가 왜 눈치를 봐? 뭐든 내 마음대로인데. 요망사항이겠지. 왜 전화했니? 말해. 난 바쁘다 했잖니.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. 꼭 운영할 게 있으니까. 너는 왜 못 오니? 기집애, 꼭 나 보러 오래더라. 고맙습니다. 얼마나 경사스러우세요?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쁘실 터인데. 저 헌데 신행은 언제? 네. 신행 갔다 오면 잠실에 한 번 하겠습니다. 그때는 저희 술독아의 술을 이용해 주실 거죠? 잘해 드리겠습니다. 암 여부가 있겠습니까? 우리 소희, 소희 양주장은 아시다시피 일단 맛으로, 맛으로 승부를 합니다. 우리가 진짜 배기로 좀 잘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소감 보세요. 그럼 기다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도여사. 아, 참 고으셔요. 아이, 도여사. 빨리 가야지. 엇! 네, 주님 계절 하세요. 네, 주님 계절 하세요. 네, 주님 계절 하세요. 주님 계절 하세요.